이 정장은 할아버지가 구관리국 소속이었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들었어. 지금의 내가 이 옷에 걸맞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, 뭐 그런 건 앞으로 내가 결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? 전설은 절대 꺾이지 않아! 내 가치를 여기서 증명하겠어! 내 가능성을 여기에 걸겠어! 방패가 나를 부르고 있어! 아직 안 끝났다고! 간다! 이거라 먹어라! 방해하지 마! 매너를 알려주지! 대신성 무장 프리드웨이 활성화! 내가 전설을 이어받겠어!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꿰뚫겠어! 봉인사슬 전력 전개! 봉쇄하라! 대신성 무장 프리드웨이 활성화! 조금 무거울 거야! 난 절대 포기 안 해! 방패를 들고서 가장 앞에 선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. 내가 무너지면 다른 녀석들도 위험에 노출되는 거니까. 그런 점에서 그 꼬마 대장 펠리세트는 참 대단한 녀석이야. 그 나를 만드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. 이제 뱀는 게 그리 쉬운 일인데, 이제 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.